여기가 아까 그러면? 여기? 여기가? 여기는 존나? 난 이런 데가 좋아 살아먹고 우리가 또 새로운 시대로도 훨씬 맛집을 발견하는 거냐? 그냥 음식만 깔끔하게 나오면 되죠 여기는 왜 사람이 없어 근데? 저기로 다 몰리니까 저기로 다 몰리니까 그래서 위치선정이 중요한 거야 자 보자 순두부 백반이 1개 1분에 11,000원이라는 거야? 백반이랑 그냥 순두부 전골이랑 무슨 차이야? 백반은 여러 가지 반찬 많이 나는 거야 몇 분이세요? 네 집이 크네 아무데나 앉으면 돼요? 네 차이 네 일요 20 20 20 20 20 20 20 20 20 30 평소, 양념포장, 양념장, 맛은 먼저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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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오진 고춧가루를 간을 따로 안 해도 돼. 간이 딱 맞는데 간장을 한번 넣어서 넣어줄까? 간장찌개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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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찌개 하나요? 간장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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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맛이지 두부맛에 간장 풍맛이냐? 일단 우리집에서 내년엄마가 순두부찌개 해주잖아 맛이 깔끔해 깔끔하고 그 두부는 잘못 만들면 비린 맛이 나거든 그 콩 비린 맛? 깔끔해 이 간장에 간 따로 안해도 되는데 이거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 두부를 한번 내가 먹어볼게 두부 맛있을 것 같아 이 국에 들어가 있는 두부보다 이 두부에서 비린내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 시정 두부 간장이 맛있어? 비린맛 전혀 안나고 아 맛있어? 맛있어 나 배고프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볼게 내가 일단 이 국물 싹 비우고 국물 맛있네 근데 나 하얀 순두부를 처음 봐가지고 좀 역겨울 줄 알았거든 이 순두부도 내가 여태까지 먹어 왔던 돌물보다는 좀 연해 국물 맛있네 국물 맛있네 역시 안 먹어도 돼 아줌마야 잘 주셨네 이거 근데 그거 원래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형이 시발이었어 13000원인데 많이 줘야지 일단 냄새는 합격이라 냄새? 양념장 무슨 냄새인가요?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이네? 일단 내가 빨간 국물을 먹고 모자를 벗었다는 건 매콤하다는 거야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냐면 맛있어 보여, 냄새가 맛있어 밥이랑 먹기에는 이게 더 어울린다 근데 양념에 그냥 고춧가루가 아니고 고춧가루에다가 비법 소스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백방보다 이걸 시키기 잘한 것 같아요 아... 맛있더라 아니 뒤에 지금 여기 가게도 예쁘고 네, 먹어볼게요 전통문화 혼자 고춧가루 아, 여기 있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거 고춧가루 이빨찬네 먹어볼게 일단 이거는 미역줄기 근데 고춧가루 아, 맛있어 근데... 음... 이거 먹어 오 이게 두 개로 두드러 만드네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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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2대인거 같고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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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2대인거 같고 1대는 두드러 가지마 고소하네 고소한게 맛이 다르네 맛이 깊네 간장맛이 보이는거 응 간도 짭짤하게 잘 되어있고 감칠맛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감칠맛이 나 아까 거기 안가길 잘했다 이 간장은 우리 군대에서 순두부 가끔 나온거 나오는 간장인데 그거보다 약간 연해 연하고 약간 간칠맛이 있는 맛있어 간장 탄 맛이야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네 순두부가 직접 만든거라 그러는지 공창에서 나온 순두부랑 다르게 좀 거칠고 홍 맛이 좀 많이 나 내가 먹을게 이것도 맛있을거 같애 이거 나름대로 내가 먹을게 이것도 맛있을거 같애 이거 나름대로 빨갛게 소스랑 같이 이거 짭조름하네 이거보다 훨씬 짭조름한데 이거 밥이랑 같이 먹기 좋은 이 양념장 이 양념장 이 양념장 이 맛이 이 양념장 이 양념장을 분석하려고 하지마 이 양념장 이게 매운탕 같기도 하고 맛이 맛있네 팽이버섯이랑 이 밑반찬 난 오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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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오뎅 맛있네요 이 양념장 밥이랑 딱 먹기 좋은 찌개 맛 찌개 같고 이건 맛있고 네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중요해 이건 맛이 없으면 진짜 이건 맛이 없으면 진짜 맛이 없어 두부맛 이게 그냥 두부맛인데 맛있는 두부맛 그 싸구려 시장에서 한 모에 500원짜리가 아닌 것 같아 맛있어 비린대 안나고 비린대가 안나고 비린대가 안나 괜찮은 두부야 이거 니니 아까 이거 먹었지 난 이거 먹어볼게 비지거든 홍비지 이거는 맛이 없네 참